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12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여권 진영에서는 이재명의 위중기사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크게 반사이기를 기대했지만은 기대와는 다르게 이재명이 무죄로 오히려 지금 날개를 달는 상황이 되었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재명의 무죄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윤 대통령 탄핵의 발판을 만들겠다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권 진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 할만한 방어라든가 반격 카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진영의 12월 위기설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은 먼저 여권 진영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무죄로 여권 진영 분위기가 싸늘하고 대야 공세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으며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권과 최상병 특권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이번에 순직 해병 의혹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특위 위원장의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을 했으며 위원 시민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에게 제출했고 우원식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빠르게 국정조사 카드를 현실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정에서는 협치를 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여당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지만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에게 통보를 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역시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특검에 첫 단추라도 끼기 위해서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위원은 배제가 되고 야당 마음대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증인,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기존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청문회까지 확대를 시켜버리는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도 검토 중이고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청문회를 수시로 열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번 정권하고 관련된 인사들을 억지로라도 국회로 끌어내 조리돌림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권 진영에서는 이를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소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라든가 상설특검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가지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서 압박을 할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저지 수단은 없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정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이탈표 8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 이번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라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진짜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여권 진영에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몰아붙이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이들이 지금 꺼내들고 있는 카드는 전혀 신선한 게 없고 사실 크게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엔 힘들죠.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열어가지고 지들끼리 아무리 떠들어봤자 말 그대로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탁상공론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며 그런 짓거리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지겹게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으로 정치공사를 했던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온갖 조리돌림을 했는데 그거를 국정조사로 하겠다라는 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현재 이번 정권의 지지율에는 최상병 사건 역시도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가지고 최상병 사건으로 재탕삼탕을 한다라고 한들 의미 있는 법적 결과는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고 이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이겠다 여기까지는 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 여사 특검 역시도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상설특검으로 우선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데 상설특검으로 조사를 해봤자 김건 여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 특검보다도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특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결론조차도 내지 못했는데 그때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야권 진영이 특검을 밀어붙여 가지고 대통령의 위법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냥 정치 공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지금 꺼내려고 하는 카드는 굉장히 식상하고 뻔한 카드인데 문제는 이 식상한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방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현재 여권 진영은 야권의 공격보다 여권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단일 대우로 뭉쳐가지고 반격을 하면은 사실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현재 당정 분위기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혹시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탈표라도 나와서 특검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최대 위기로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이탈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당내 분열은 말 그대로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대충돌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거의 뭐 내전 수준으로 치닫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명태균 이슈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정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솔직히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실장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특정 계파의 인원들만 모아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세과실을 하고 있는데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정사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질환이 일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한 달이 넘게 싸우고 있으며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문제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든가 김건현사의 이모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확전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당내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지지층들 역시도 이 문제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세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김건현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행정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해 국정세신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12월 위기설의 실체를 보면은 그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거를 모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걱정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지지층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의 12월 위기설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본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